사랑하는 메가스 엑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력력 김석문입니다. 자, 선생님의 2026 커리큘럼 영상을 찍을게요. 이 앞에 선생님이 커리큘럼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거는 이제 기초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11월달, 12월달까지만 해가지고 우리 이제 예비고삼들 미리 좀 기초 닦는 거 그거 했으면 해가지고 올린 커리큘럼이었고 지금 이제 이렇게 올리게 되는 이 커리큘럼이 바로 2026 전반적인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지금부터 선생님이 차근차근 한번 좀 설명해 볼 테니 아무래도 이제 전체를 다 설명하다 보니까 꽤 길겠지, 그치? 그러니까 뭐 2배속으로 둘러놓고 알아서 그냥 편안하게 아, 김석문 이런 거 가르치려나 보다 라고 하면서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그럼 이제 먼저 제목은 선생님이 뭐라고 썼냐면 좀 자극적으로 썼어, 자극적으로 2026 불꽃 커리큘럼 자신에게 맞는 강의를 들어야 성적이 오릅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야 봐봐, 우리가 옛날에 많이 학원들 다녔잖아 우리 학원 가가지고 보통 이제 레벨 반편성 많이 하지, 그치? 막 시험 봐가지고 자기가 어떤 반에 들어가 근데 한번 잘 생각해봐 높은 반에 들어가면 기분이 되게 좋지 막 엄마, 아빠도 막 좋아하고 자기도 기분이 좋아 나 이렇게 높은 반 다닌다? 이러면 이게 막 우와, 그래 그런데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높은 반에 들어갔을 때 그게 남들한테는 나 이렇게 높은 반이야 라고 자랑할지언정 자신한테는 사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 가서 수업 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잘 따라가지도 못하겠고, 그치? 어, 그거 되게 자기한테 독이 될 수 있어 근데 자기한테 딱 맞는 레벨에 딱 들어가면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 자기가 지금 공부해야 될 것들에 딱 맞게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니까 어때? 그래, 점점 잘하게 되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과목 자체가 좋아지게 돼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 괜히 높은 반에 가면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아, 어렵다 해도 문제지만 어렵다 하면서 아, 나 못하겠다 나랑 안 맞나 봐 하고 놔버려서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 쌤이 맨날 하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수험생들한테 이제 이런 애들이 있거든 근데도 이제 내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괜히 높은 반에 가고 싶은 그 심리는 나도 충분히 이해를 해 그런데 그러다 보니 괜히 자기는 수학을 좀 잘 못하는데 그래도 막 잘하는 척 하고 싶잖아 괜히 막 어려운 거 이렇게 딱 들어 들고 막 어, 잘하는 척 해 그럼 애들이 막 오, 좀 잘하나 봐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지 그러나 가진 잘하는 척은 다 해야 되다가 수능 날 가서 엉망진창 점수 받아오잖아 세상 그것처럼 쪽팔린 게 없어 그것처럼 쪽팔린 게 없어 근데 그냥 오히려 겸손하게 아, 나 수학 잘 못해 나 못하니까 나는 이런 거 좀 해야 돼 너 막 어려운 거 나는 잘 못하겠어 나는 일단 여기서 기본부터 좀 다져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자기 수준에 맞는 거 자기한테 잘 들리는 거 그거 선택해서 하면 뭐 남들이 무시한다고? 글쎄요, 그거 무시하는 애들이 더 이상한 애들이고 그냥 겸손하게 나는 원래 잘 못해 그러면 다들 그걸 오히려 더 멋있게 좋게 볼 거야 대신 열심히 해서 점점점 올라가서 결국에 수능 날 가서 슈퍼 초대박 빵 치면 그게 진짜 멋있는 거야 수능 끝나고도 그런 학생들의 후기가 막 쏟아져 나왔고 내가 이제 이 다음에도 그런 캐스트 한번 올릴 거고 이 바로 앞에도 내가 올린 캐스트 해보면 그런 후기들이 있을 거야 제가요, 엄청 못했는데 그래도 겸손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막 주변에서 야, 너 왜 이런 거 보냐? 좀 어려운 거 보지 막 이랬대 근데 결국에 수능 날은 자기가 제일 잘 봤대 걔들 막 부끄러워 했대 자기한테 딱 맞는 잘 들리는 그런 강의를 들어야 결국에 성적이 오르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는 선생님 강의를 들어라 이 말을 꼭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지금 이걸 클릭했으니까 내 강의 들으라는 얘기는 한데 갑자기 말이 꼬였어요 그렇긴 한데 자기한테 딱 맞는 거를 듣는 건 진짜 중요한 거지 그치? 근데 일단 이걸 클릭했다라는 건 김성은 들어볼까? 이런 생각이니까 선생님에 대한 소개와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한번 1년 동안 어떻게 끌고 할지를 한번 쭉 한번 설명해 볼 테니 빠르게 한번 좀 들어봐줘 자, 먼저 그래도 선생님에 대해서 빠르게 잠깐 한번 좀 소개를 해보면 아, 일단 불꽃 수학 불꽃 수학 하니까 어, 하는데 뭔가 이렇게 임팩트 있죠? 네,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른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알았죠? 촌스러워서 잘 이해해 주시고 자, 그다음 선생님에 대해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들을 내가 한번 해볼게 잘 들리는 강 쌤은 이거 자신 있어 강의력만큼은 자신 있거든 어, 진짜 귀에 쏙쏙 들리게 잘 들리는 강인데 제 자신 있어 그러니까 수학이 안 그래도 어렵잖아 그래서 조금만 집중력으로 들리게 되면 아, 뭔 소리야 이럴 수 있는데 쌤 강의는 그렇지 않을 거야 아주 잘 들릴 거야 자신 있고 또 재밌는 강의 졸라 웃겨요 알았어? 어, 지금이야 커리큘럼이니까 내가 뭐 웃기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실제 강의에 가보면 엄청 재밌을 거야 수학이 이렇게 재밌고 수학 강의를 내가 맨날 듣고 싶어 막 할 정도로 그렇게 재밌게 끌고 나가도록 할게 어, 또 노베이스도 만점 그래 선생님은 그래, 학원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게 학원에서 제일 밑에 빤 또는 그 위에 빤 이 정도 알겠어? 어, 그 학생들을 진짜 수학이 재밌어 주고 수학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서 위로 팍 올리는 거 이거 엄청 잘해 알겠어? 그거 쌤이 진짜 자부심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다음 개념은 긴성어 어, 그래 노베이스 학생들은 사실 수학을 잘 못하는 학생들은 개념 자체가 하나도 안 잡혀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수학 개념이 어렵죠 그냥 공식 정도만 암기하면 안 되거든 이게 왜 그렇게 되고를 설명할 수 있고 그게 머리에 들어와야 되거든 그거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거 잘해요 그래서 수학을 되게 잘하는 학생들도 개념 강의만큼은 쌤한테 와가지고 교과 개념, 실전 개념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로 갈아타는 경우들이 많아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개념은 김성은 자, 그 다음 요게 이제 재작년에 나온 얘기긴 한데 재작년이랑 작년에 그러니까 2024 수능과 2025 수능 때 EBS를 엄청 강조했었어 그치? 나라에서 강조해서 평권에서 EBS 엄청 중요해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EBS를 좀 잘 변형해가지고 막 엔제도 내고 모의고사도 내다 보니까 EBS는 김성은 요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제 2026 수능은 어쨌건 요걸 지금 찍는 시점에는 뭐 EBS가 또 뭐 2025, 2024 때처럼 막 엄청 중요하고 여기서 막 봐야 돼요 라고 발표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선생님 EBS 커리큘럼은 그대로 진행할 거야 알겠죠? 진행할 거고 그 다음 확통은 김성은 크 뭐 이거야 뭐 워낙 유명한 얘기고 선생님이 2012년에 처음으로 인강 시작했거든 여러분 아주 애기고 귀여울 때 그치? 그 때 내가 시작했는데 그때 확통이 그때는 공통과목이었어 다 봤거든 근데 확통 때문에 어려운 학생들을 내가 확 구원해 주면서 그때 좀 떴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확통은 김성은이란 말이 십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작년에도 내가 확통은 김성은 해가지고 외화캐스트 한 번 찍었더니 아이들이 쌤 미적도 김성은 찍어주세요 그래서 미적도 김성은도 찍었고 쌤 기하마저 김성은 찍어주세요 그랬다고 그래서 확통은 김성은이라고 해서 아 그럼 미적은요 미적도 잘해요 알았어요 미적도 엄청 잘 가르치고 기하도 내가 모든 강의 다 찍어놓고 오늘 올해 엔제도 EBS도 기하도 다 해줄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요거는 확통은 김성은 미적도 김성은 기하마저 김성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고 자 그럼 이제 연간 커리큘럼은 일단 전반적인 걸 한 번 좀 보여줄게 먼저 봐봐 먼저 개념 개념이 중요하죠 개념 일단 올인원 개념 무불개 요게 이제 무조건되는 불꽃 개념인데 올인원 개념 무불개 이게 가장 메인 강의죠 이게 그냥 아주 이거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요게 이제 선생님의 가장 메인 강의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수능만을 위한 수학 총정리 요게 이제 수학 상하 총정리가 되는 건데 요즘 고1 수학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고1 수학을 한 번 빠르게 수능에 필요한 것만 쏙쏙 집어서 한 번 정리하고 싶다면 요 강의를 들어주면 좋고 그 다음에 중학 수학 10강으로 끝내기는 진짜 슈퍼 노베이스 학생들 난 중학교 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저 이제 수능 봐야 돼요 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나이 들어가지고 다시 저 수능 보러 왔는데 옛날에 공부 안 했습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 어 그 위에서 만든 거야 그래서 중학 수학 10강으로 끝내기 그 다음 시작하는 불꽃 개념 자 봐봐 요게 무조건되는 불꽃 개념이고 요게 시작하는 불꽃 개념인데 요 시작하는 불꽃 개념은 뉘앙스에서 느꼈지만 어때 아 이건 진짜 완전 슈퍼생 노베이스를 위한 강의겠다 싶죠 그쵸? 어 맞아 맞아 수학 1, 수학 2, 확통, 미적, 기하 전부 다 완강돼서 강의 올라가 있고 요거는 아주 쉬운 교과 개념 차근차근 설명해주면서 예제들까지 한번 요렇게 잘 설명해주는 고런 강의야 고게 바로 시작하는 불꽃 개념 요렇게 되는 거고 요게 개념 그 다음 이제 기출 훈련하는 거 자 실전 개념이 쓰면 되는 기출 백제 자 요게 이제 선생님의 기출 강의가 되는 거야 기출 강의 쌤이 기출 백제가 완강될 때 오라고 한번 올릴 거냐면 어차피 다시 기출 백제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올릴 생각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요 기출 백제가 제가 이제 이번에 또 개강할 거야 1월에 그래서 3월이면 완강시킬 거거든 근데 참 많은 학생들이 요 기출 백제 강의를 언제 많이 듣는 줄 알아? 9월달에 엄청 늦다 9월달에 와서 얘가 막 엄청나게 팔리면서 완판 돼가지고 또 찍고 막 이렇게 돼 매년 그래 매년 그럼 왜 그러느냐 무불계를 듣고 그러면 아 이제 수학 막 잘하는 거 같아 어 그래서 보통 이제 갈아타요 네 막 잘해가지고 잘해고 가 근데 사실 저의 강의력과 저의 강의 스타일에 중독돼 버리고 나면 다른 데 가면 아 잘 모르겠다 지겹다 이러거든 그러면 재미없어 물론 잘 적응 학생도 있지만 잘 적응 못하면 결국에 다시 돌아와 네 그래서 돌아올 때 기출 백제부터 돌아오더라고 이상하게 어 그래가지고 요 때 다시 많이들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여튼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무슨 말이야 있어요? 네 어쨌건 요 기출 백제 요기 선생님 기출 강의가 되는 거고 그 다음 프리 기출 백제는 뭐냐면 2점 3점 아주 쉬운 4점까지만 다루는 기출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외고는 이제 좀 기출 잘 못하는 사람들이 처음 그래도 이제 개념 막 잡으면서 그래도 나도 기출하고 싶어 할 때 같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은 게 프리 기출 백제 그 다음에 누구나 도움되는 2330 모의고사는 어 2점 3점짜리만 모아놓은 아주 빠르게 푸는 모의고사인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기출을 갖다 놓은 건 아니라 기출을 좀 살짝씩 변형해가지고 다 만든 모의고사다 보니까 요쪽에다 좀 갖다 놨어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 어 나도 모의고사를 보고 싶은데 아직 뭐 개념도 잘 안 잡히고 기출도 조금 하고 있을 때 그래도 뭔가 빠르게 푸는 연습이랑 그 다음에 쉬운 거 빨리 좀 해보고 싶을 때 하는 아주 좋은 모의고사가 돼요 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문풀 훈련 자 문풀도 너무 많죠 자 일단 EBS 수능 특강 EBS 수능 특강을 옛날에는 NG 형식으로 냈었는데 작년 그러니까 2025 수능부터는 요걸 모의고사 형식으로 좀 냈었거든 2, 3, 4 모의고사라고 해서 2점, 3점, 빠른 4점까지만 어려운 거 말고 좀 빠른 4점 왜냐면 이게 EBS가 이제 연계돼가지고 나오거든 수능에서 근데 매년 끝나고 나면 EBS 발표를 해 올해도 이제 발표를 할 거야 뭐가 뭐가 연계됐어요 라고 발표하는 걸 딱 보면 뭐 항상 수능 특강이 좀 쉬운 4점짜리 뭐 이런 거에 많이 반영이 되고 수능 완성에서 좀 어려운 문항들이 반영되고 하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 그리고 아무래도 수능 완성보다 수능 특강이 좀 더 쉽기도 하고 그래서 수능 특강을 선생님이 다 풀어본 다음에 여기서 2점 변형을 해가지고 필요한 문항들을 변형해서 2점, 3점, 빠른 4점짜리 모의고사를 이렇게 만들거든요 이게 2, 3, 빠사 모의고사 이것도 뭐 엄청 인기 많은 모의고사니까 와서 꼭 봐줘요 그 다음 브레이크스루 특강 브레이크스루 특강 이거 뭐냐면 브레이크스루가 뭐야 돌파다 돌파력 이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막 돌파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들만 그 주제만 막 그냥 후벼 파는 거야 알겠어? 후벼 파는 거야 이거 바로 브레이크스루 특강인데 지금 이제 뭐 수능에 나올 만한 모든 주제들은 거의 다 제가 다 찍어서 지금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참 고맙게 PDF 파일로 다 제공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 이 브레이크스루 특강 오픈하면 와서 그냥 틀어주세요 알았죠? 엄청 도움 많이 될 거니까 그 다음 불꽃 엔제 엔제 뭐 시즌1, 시즌2 이렇게 나오게 될 건데 이거에 대한 자세 설명을 조금 이따 좀 얘기를 해줄게 또 그 다음에 EBS 수능 완성 수능 완성 이거 변형한 건 2, 3, 빡사 모의고사라 그래서 왜냐하면 2점, 3점 이건 빡센 4점까지 전부 다 다루는 풀 모의고사 풀 모의고사 풀 모의고사로 해서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서 또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파이널 파이널 수능 개념 단거랑 불꽃지키 파이널 진짜 좋은 강의 뭐냐면 이제 여름쯤에 전체적으로 공부했던 걸 한번 다 압축 총정리 해야 되는 건데 쌤이 아까 시작할 때도 말했지만 개념은 김성훈 쌤이 개념 엄청 쉽게 잘 설명해 주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건 개념을 갖다가 배웠던 내용들 있잖아 기출을 배운 내용을 다 압축해가지고 여기다 딱 압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가지고 모의고사 보고 문제풀이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뭐 해야 돼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다 총정리 해야 되거든 혼자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때 쌤이 도와주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이것도 뭐 어맘막작에 여러분 아마 한 9월달, 8월달쯤 되면 애들이 진짜 이런 말 하면 되는데 다 불치판을 쓸 게 들고 다닐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아주 인기 있는 강자고 그다음에 올해 기출 총정리 얘들아 기출이 엄청 중요하지만 기출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잘 생각해봐 올해 기출이지 올해 올해 3월, 5월, 그다음에 6월, 7월, 9월, 10월, 사관학교 이렇게 나온 기출은 수능을 출제할 교수님께서 올해 수험생들이 본 문제이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올해 기출을 보통 기출 강의들 하면 사실은 작년 기출이잖아 따지고 보면 2025 수능 기출이 아니니 전부다 근데 2026에 우리가 수능을 대비해 나가면서 보는 그 모의고사들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잖아 해설 강의가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제가 따로 또 뽑아가지고 기출 총정리에서 여러분한테 PDF 파일로 다 제공해 줄 거야 고맙죠? 착하죠? 그다음에 마지막 김성은의 불꽃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선생님들마다 다 나오지만 선생님 모의고사는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하면 아무래도 원래 평권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어렵게들 많이 출제될 거든 하는데 쌤은 그렇게 출제되지 않고 딱 적절한 난이도 적절한 난이도 그래서 진짜 이번 2025 수능 때 수능 끝나고 아이들에게 나온 평가 중에 이런 평가 있어 유일하게 난이도가 가장 똑같이 나온 모의고사는 불꽃 모의고사밖에 없었다 진짜로 이 불꽃 모의고사가 이번 2025 수능과 난이도가 똑같이 됐어 나머지는 그것보다 다 어려웠을 거야 물론 뭐 더 어렵게 공부해야 돼 라고 할 말은 없어 그러나 쌤 생각은 또 그래 모의고사라는 건 실전 연습하는 건데 뭐 NG에서 더 어려운 거 하고 하면 되는 거지 왜 갑자기 모의고사에서 더 어려운 걸 해야 되는지 난 그거는 잘 모르겠어 모의고사는 어쨌건 실전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올해도 마찬가지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를 보고 그 난이도에 딱 맞게 적당한 난이도에 아주 좋은 모의고사를 출제할 겁니다 알겠죠? 좋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보죠 이게 이제 베스트, 베스트, 베스트 알았어요? 베스트, 완전 베스트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언제 여기 개강되냐면 일단 이제 1월달에, 1월달에 이렇게 두 개 나올 거야 무불계 나올 거고 기출백제, 알겠죠? 이거 이제 교재는 무불계가 다음 주 이제 뭐야 12월 16일날 아마 입고될 거야 또 이제 교재가 입고될 거고 이거는 그 다음 주에 이제 기출백제 교재들이 싹 다 입고가 될 거고 강의는 1월 1일부터 빵 하고 시작될 거예요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2, 3, 4 나오고 5월달에 불꽃 엔제 시즌1 이때 불꽃 시즌2 그 다음에 이거 불직파 이때 나와요 불직파, 불직파 그 다음에 9월달에 모의고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올기총, 올해기출 총정지도 나오고 그 다음에 2, 3, 4 모의고사 수능완성 이것도 이렇게 다 나오게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1년 동안 쭉 나가게 될 거고 이거 왜 이제 아까 말한 뭐 수수총 수능만으로 수학총정리나 시작하는 불꽃 개념 이런 강의들은 전부 다 완강되어 있는 강의고 새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바로 들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빨리 한번 또 얘기를 해보면 자 무불개, 무불개 올해 교재 디자인 좀 바꿨어요 이뻐요? 이쁘다고 이쁘죠? 이뻐요 아주 이뻐요 신경 엄청 많이 썼어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 무불개 무조건되는 불꽃 개념인데 내가 이제 이렇게 말할게 수능 개념 강의잖아 근데 보통 수능 개념 강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개념은 한 번쯤 했다는 가정하에 강의가 진행되는 경우들이 나 많다고 생각해 근데 무불개는 쌤은 니네들이 개념이라는 걸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고3이 돼서 어떻게 한다라고 가정하고 수업할 거야 다시 말하면 교과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에서 또 실전 개념까지 완벽하게 끝낼 거야 그래서 사실 강의 볼륨이 엄청 빵빵할 거야 그거 어쩔 수 없어 아 근데 요즘에 보면 그러더라 요즘 학생들 보면 되게 짧고 간결하면서 단기간에 끝내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무불개만큼은 그렇게 양보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너는 나중에 또 해야 돼 그래서 무불개는 어쩔 수 없어 좀 빵빵하고 강의도 엄청 많을 거야 현장에서도 제가 대치러셀에서 이 강의를 지금 개선해놨고 대치러셀에 있는 현장 강의를 그대로 찍어서 올릴 건데 주 2회씩 만나서 이게 10 몇 주 16주인가 내가 아마 진행할 거야 그러니까 뭐 사실 어느 가게보다 빵빵할 거야 길 거야 그러나 그렇게 한 번 교과 개념부터 실전 개념까지 차근차근 완벽하게 한 번 정리를 해야 여러분 나중에 잘할 수 있어 진짜 그래야 잘 왜냐면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건물을 우리가 높이 올리려면 뭘 잘해야 될까 그래 기초공사를 잘해야 돼 기초공사가 뭐야 땅 파는 거야 땅 파는 거 땅 파는 거 땅 파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땅을 얼마나 깊게 견고하게 파냐에 따라서 건물의 높이가 결정된대 근데 이 땅 파는 작업이 포크레인 가지고 파고 다이너마트 빵 터뜨리고 하고 이게 잘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게 아무것도 잘 보이지가 않고 힘든 작업이거든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 번 내가 테스트해서 올렸지만 롯데월드타워 롯데월드타워 지을 때 5년 동안 공사를 했대 근데 그중에 3년이 땅 파는 거였어 3년 동안 땅 팠대 그리고 올린 건 2년이야 보통 건물을 질 때 그렇거든 그 땅 파는 작업이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든 작업인 거야 아무것도 또 결과물도 없는 것 같아 보이고 근데 그게 개념 학습하는 거거든 개념 학습을 꼼꼼하고 확실하게 한 번 끝내놔야 건물의 높이가 결정된다고 근데 많은 아이들은 뭔가 급해 나도 기출하고 나도 빨리 NG하고 모의고사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뭔가 잘하는 것 같아 아까 나온 것과 똑같은 거지 자기랑 맞지도 않은 반에 가서 걔네들은 원래 개념 다 끝나 있는데 나도 가서 거기서 기출하고 NG하는 거야 그러면 땅 파면서 건물을 올려? 그럼 부술공산하지 그치? 그럼 나중에 다시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무불게 쌤이 진짜를 다섯째 꼼꼼하고 완벽하게 또 고일 간접 출제 내용도 함께 다 정리해 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화에 교과 개념과 실전 개념 문제 풀이를 한 방에 다 해결할 거고 이런 강의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메가스터디가 유일무이하다라고 확신한다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쌤이랑 같이 이거 잘 따라주면 좋고 또 여러분들이 성적을 올리게 하기 위해서 올해는 이렇게 3스텝으로 진행할 거야 3스텝 봐봐봐 뭐 이렇게 말하면 될까? 뭐 라이트 센 이런 거 있죠 이거 뭐 RPM 이런 거 있잖아 유형집 같은 거 근데 이제 공부를 좀 안 했던 학생들은 옛날에 그런 유형서들을 안 풀었거든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이게 유형서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거를 강의와 싱크를 딱 똑같이 맞췄어 1강 끝나면 1강 거 풀면 되고 2강 끝나면 2강 거 풀면 돼 되게 좋죠? 그러니까 얘랑 싱크를 맞췄으니까 이거 같이 따라서 풀고 그럼 그 유형서를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복복습 이거 복복습 복복습이라고 쓰면 복습하고 또 복습하자 이 얘기인데 여기에서 무불계 기출 문제를 또 다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무불계가 노베이스 학생들도 막 가르친다 그래서 쉬운 것만 다루는 게 아니야 얘들아 아주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아주 차근차근 쉽게 잘 가르쳐주는 거거든 그럼 거기서 기출 문제들도 4점짜리 기출 이런 거 막 다루면서 설명해 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문제들을 풀고 그걸 또 풀어보고 싶잖아 그래서 그게 쌍둥이 문제들이야 쌍둥이 다시 말하면 그거를 숫자들을 좀 변형한 문제들 그걸 다 2개씩 2개씩 넣었어 이게 바로 복복습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3스텝으로 진행할 거고 뭐 그냥 이 얘기 좀 할게요 이 교재가 얼마냐면 2만 3천원이에요 2만 3천원 싸죠? 그러니까 올해 좀 확 내렸어 가격을 알겠어? 요즘 경기도 어렵다고 그래서 가격을 좀 내렸어 그 다음에 이거 계산력이랑 복복습 원래 1만원에 하려 그랬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단가가 안 나오더라고 1만원에 하면 이게 안 나와 아무리 해도 안 나와서 미안해 이거 1만 3천원으로 했어 이것도 1만 3천원 대신 1만 3천원으로 하면서 책 속의 책으로 했어 그러니까 해설지가 이렇게 분리돼서 나올 수 있게 알겠어? 그러니까 원래는 책 속의 책 안 하고 단가를 최대한 다쳐서 1만원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단가가 안 나오더라고 뭐 조율값도 뭐 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책 속의 책으로 하면서 이렇게 했어 이거 되게 뚱뚱할 거야 마다오 입이 이렇게 두꺼웠거든 착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작년에는 막 묶어서 팔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막 좀 비쌌거든 책이 근데 이제 올해는 다 좀 분거 하나 시킬게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참 좋긴 한데 사실 이렇게 합치면 또 이게 또 너무 이렇게 어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무블 개만 저는 개념하면 빨리 좀 끝낼래요 하는 사람들은 이것만 들어도 돼 이것만 하면 되고 같이 이제 문제도 좀 풀어 나갈 거야 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해도 되고 여기까지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알아서 선택하세요 알았죠? 일단은 뭐 이게 개념 개념 강의만 들으려면 이것만 들으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름 뭐 여러분들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했다라는 거 알았어요? 그것도 좀 사랑해줘요 여러분 자 됐어?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건 좀 빨리 좀 설명하면 일단 수수총 수능만을 위한 수학총 정리 말한 것처럼 요즘 고1 수학 내용 되게 중요하거든 그 고1 수학 내용 수능에 딱 필요한 것만 필요한 것만 빠르고 재밌고 확실하게 딱 정리한 강의야 알겠어?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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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셀 남자 기숙학원에서 요거 촬영했거든요 이미 완강되어 있는 강의야 그래서 이거 되게 웃기고 재밌긴 한데 그리고 막 이해도 쏙쏙 될 거야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 말한 것처럼 러셀 남자 기숙학원에서 찍었다 보니까 웃음소리가 다 허허허허 이러고 알겠어? 그래서 웃음소리가 다 왜 저래 이렇게 느낄 수가 좀 있다라는 거 알았어? 단점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이해 갔어요? 완강되어 있는 거니까 빠르게 한 번 들으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건 아까 말한 것처럼 중학수학 10강으로 끈는데 요렇게 돼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전 강의가 전부 다 PDF 파일로 제공될 거야 알겠어? PDF 파일 그러니까 여러분 메가패스 대부분 다 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는 그냥 담은 다음에 PDF 파일 출력받아가지고 그냥 같이 따라오시면 돼 그리고 또 10강의 끝내기니까 사실 그렇지만 중학수학 전체를 노베이스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10강을 어떻게 끝내 근데 그렇게 끝내는 이유는 뭐냐 수학은 자기가 풀어야 돼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상 다운받아보면 열나 두꺼울 거야 왜냐면 스스로 풀어보는 시간들을 엄청 많이 가질 수 있게 거기 풀어야 될 걸 엄청 많이 내가 넣어놨어 그러니까 강의는 10강이지만 들으면서 혼자 많이 풀어보고 정리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중학수학 10강으로 끝내기 강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일개 시작하는 불꽃 개념 아까 말한 것처럼 얘는 완전 슈퍼 노베이스들을 위한 교과 개념을 정리해 주면서 거기에 이렇게 말할게 교과서 예제들 있지 교과서에 나오는 예제들 그 정도 수준의 문제들을 갖고 정리하는 강의 그러니까 수학원, 수학도, 학통, 미적, 기하 다 완강돼 있는데 이건 누가 들으면 좋겠냐 선생님 제가요 노베이스는 노베이스인데 제가 생각해도 그냥 노베이스가 아니라 슈퍼 노베이스예요 완전 슈퍼 노베이스예요 저 완전히 그냥 저 수학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샘 무불개 맛보기 강의를 좀 들어봤는데 어 샘 그것도 저는 좀 버거울 것 같아요 라고 느낌이 올 거야 그치? 그런 학생들은 그런 학생들은 시불개 들으세요 먼저 알겠어? 이 시불개로 일단 한 번 빠르게 끝내 일단 일단 한 번 빠르게 끝내 수학원, 수학2에서 전반적으로 그러면 전반적으로 딱 끝내고 나면 아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게 뭔가 머리에 들어오고는 그리고 노베이스 시작하면 너무 좋다 알겠죠? 슈퍼 노베이스 학생들 알았죠? 그 학생들은 시불개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기출백제 기출백제 자 이제 기출강의인데 뭐 선생님들 다 기출강의 있으시지 그치? 어 그럼 이제 여기 봐봐 기출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선별력과 강의력 얼마나 잘 선별했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지 기출 뭐 문제집들 있잖아 뭐 시중에 두꺼운 거 빵빵한 거 있죠 샘 생각에 효율성이 떨어져 여기 옛날 90몇 년 기출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 근데 요즘에 잘 나오지도 않는 트렌드도 아닌 기출 그거 막 벚꽃북에서 푸는 건 약간 샘 생각에 시간이 좀 아까울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물론 저는 고1이에요 고2에요 그래서 꼼꼼하게 다 해볼 거야 그러면 할 말 없는데 어 지금 고3들이 지금 N수생들이 시간 없어 죽겠는데 뭔가 효율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래서 기출백제는 샘이 그 뚱뚱하다라는 그 기출 문제집 있지 그걸 다 보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꼭 봐야 되는 기출들만 선별해서 100문제를 선별했어 여기에는 평권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청 사관학교까지 다 보고 거기 있는 거 선별해놨다 그것도 좀 최신 기출 위주로 해서 알겠어 어 그렇게 해서 만든 게 기출백제 기출백제 그러면 수학원 100문제 수학2 100문제 선택과목 100문제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어 근데 근데 또 또 또 또 또 요거 기출백제가 어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뭐랄까 아 100문제인데 샘 그러면 어 난이도는요 자 3점짜리도 어쩌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다 4점짜리 위주겠지 그치 4점짜리 또 거기다가 어려운 4점짜리도 당연히 들어가 있겠지 대부분 들어가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요렇게 보면 어 기출백제 강의를 되게 버거워하고 어려운 학생들이 좀 있어 있어 바로 들으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워크북이 또 있을 거예요 워크북 워크북 요 기출백제랑 같이 워크북이 하나 더 있어 워크북은 어 3점짜리랑 쉬운 4점짜리 기출만 해서 또 100문제를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200문제야 100문제 100문제에서 200문제 사실은 따지고 보면 200문제라고 알겠어 요 기출백제가 실제로는 200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조금 쉬운 3점 4점짜리 100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정확하게 완벽하게 소화해야 될 100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수학원에서 100 100 200 100 100 200 100 200 한 600 정도로 하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거기서 100은 3점 4점짜리니까 뭐 어렵지 않게 금방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출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별을 했고 그 다음 강의력 강의력 분석력 지금 만약에 내가 문제집을 풀고 해설지를 볼 거라면 자세하게 써있는 해설지 보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기출을 여러분은 강의로 듣겠다라는 것은 선생님이 이걸 잘 분석해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어 근데 내가 아까 시작도 말했지만 잘 들리게 또 재밌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하는 건 진짜 잘하거든 아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소위 그래 킬러 문제라고 하는 것조차도 쌤이 설명하면 어 저게 킬러였어? 저게 저렇게 어려운 거야? 어 다 이해되 하게 선생님이 설명해줄게 그 능력은 쌤이 진짜 탁월하거든 그러니까 쌤 믿고 따라오셔도 돼 알겠어 그래서 기출이 좀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학생들은 쌤이랑 기출 백제를 하면 좋겠고 내가 아까도 시작할 때 잠깐 자랑처럼 얘기했지 뭐 자랑이라는 표현은 좀 웃기지만 이 기출 백제가 9월 달에 9월 모평 끝나고 어마어마하게들 와서 들어요 어 그 말이 뭐야 그때까지 공부 안 하다가가 아니잖아 막 괜히 어려운 기출하고 막 하다가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막 헤매다가 아 그래 김성은이랑 해보자 와서 막 어 너무 좋아요 막 이러거든 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 그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 지금 빨리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요 기출 백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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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어 다 뭐야 12월 말에 교재가 입고될 거고 강의는 1월부터 쭉 올라가서 완강될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 요 기출 백제 알아두시면 되고 또 자세하게 요거에 대해 OT와 요런 것도 올릴게요 찍어서 어 자 그 다음 프리기출 백제 요건 뭐냐면 그 이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 이제 워크북으로도 또 있지만 그 워크북은 사실 강의는 따로 없거든 어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서 저는 완전 노베이스인데 3점 4점짜리 쉬운 4점까지만 좀 다루는 기출 강의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만들었어 프리기출 백제라고 해서 어 기출 백제 하기 전에 했으면 하는 거 요거 좀 옛날에 찍어놓은 강의고요 어 요것도 선택과목까지 전부 다 찍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 것만 풀면 그래도 한 번 전반적인 중요한 기출들을 한 번 빠르게 싹 한 번 흩어버릴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는 그런 기출 문제집이거든요 기출도 강의거든요 요거 이미 완강돼 있으니까 자기가 또 기출을 하고 싶긴 한데 아 약간 좀 버겁다라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지만 워크북이 있지만 그거는 강의가 없거든 근데 저기는 저는 강의를 좀 들으면서 정리하는 게 좋아요 라는 사람들은 요 프리기출 백제를 같이 하면 좋겠다 알겠죠 그 다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2330 모의고사 요건 뭐냐면 방금 봐봐 2.3점으로만 모여있는 모의고사야 어 2.3점 얘들아 30문제야 수능이 그중에 2.3점이 17문제거든 17문제 어 근데 봐 어 그럼 이건 되게 못하는 학생들이 하는 건가 봐요 하는데 아 아 시험이라는 건 100분이라는 시간 안에 보는 거야 100분 하루 종일 보는 게 아니야 그치 근데 이제 2025 수능도 보면 공통과목 그러니까 2025 수능도 보면 문제가 끝난 다음에 한참 이렇게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게 많았어 뭐 되게 특별하고 처음 보고 이런 문제 안 나왔어 그러면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우리는 시험을 잘 볼 수 있겠지 어 그럼 어려운 4점을 풀어내는 능력을 기르기 전에 어려운 4점을 풀어낼 수 있는 시간 확보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면 어려운 4점들을 풀어낼 시간이 확보되려면 2.3점 문항을 어떻게 해야 될까 빠르고 확실하게 푸는 연습을 좀 해야지 그거 하라고 만든 모의고사야 그래서 2.3점 문항을 30분 안에 빨리 끝내는 모의고사 10회분이나 돼있고 해설 강의까지 다 찍어서 올려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잘한 학생들 못한 학생들 할 거 없이 한 3월달쯤 돼서 3월달쯤 지금부터 뭐 해도 되는데 지금부터 할 필요는 내 생각이 없고 이제 한번 그래도 개념을 끝내고 한번 그 다음에 3월달쯤 돼가지고 2330 모의고사 10회분을 쫙 한번 몰아쳐 풀면 2.3점을 확실하고 빠르게 푸는 연습이 따다닥 될 거야 엄청 좋을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한번 연습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2.3 빠사 모의고사 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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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건 2.3점 빠른 4점인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거 뭐야? EBS 수능특강 알겠어요? EBS 수능특강에 있는 문항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문항들을 제가 다 풀어보고 변형해가지고 만든 모의고사 알겠어? 모의고사 EBS 수능특강 올해도 아마 중요하다고 할 것 같아요 평가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EBS 수능특강 보자니 부담되고 안 보자니 찝찝하고 그렇잖아 보시면 돼요 이거 풀면 이 안에서 중요한 문항 다 정리해 줄 거니까 이 모의고사도 보면서 같이 해나가면 되고 또 2.3 빠사다 보니까 2.3점 빠르게 풀 수 있는 4점까지만 해서 봐봐 공통 17문항 선택 5문항에서 딱 22문항만 넣어서 만든 모의고사 그래서 요건 50분 안에 푸는 그런 유쾌형 봉투 모의고사로 만들었거든 그래서 요것도 한번 같이 잘 따라오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2.3 빠사 모의고사 요거는 수능완성 변형한 거야 수능완성 반성을 변형해가지고 이거는 빡센 4점이니까 풀 모의고사입니다 풀 모의고사 알겠어 풀 모의고사에서 EBS 수능완성에 있는 재료들 중에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 잘 변형해서 여기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3회형 봉투 모의고사로 요렇게 또 만들었어요 알겠죠 요것도 이제 요거는 한 8월달쯤에 나올 거야 알겠지 수능완성까지 나와서 제가 다 해보고 아주 좋게 또 낼 거고 뭐 작년에도 2.3 빠사 2.3 빠사 다 너무 좋았어요 라고 이제 2025 수능때도 만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더 잘 만들도록 할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엔제 엔제도 중요한 얘기 요즘에 엔제가 되게 유행이야 기출 끝나고 나면 다 엔제 하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엔제 하면 어때 뭔가 낯설고 어려운 문항들을 많이 연습한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많은 엔제들이 되게 어려워 그래서 기출 좀 하고 이제 엔제 좀 한다라고 다 댐볐다가 다들 허하고 이제 털려 털려 그래서 선생님은 요런 엔제를 만들었어 어떤 엔제냐면 제목 봐봐 2등급을 향한 엔제라고 써요 2등급을 향한 불쾌한 엔제야 음 여기 봐봐 8에서 13번 17에서 20번 요정도 지금 일단 뭐 아직 준비 안 한 사람들이 이게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54점 정도까지의 모의고사야 아니 모의고사가 아니라 54점 정도까지의 엔제야 그러니까 기출 끝나고 아 저는 일단은 좀 2등급이 목표입니다 일단은 일단은 어 그러면서 뭔가 향해가는 사람한테는 어 좀 너무 부담 없이 그래도 이제 기출이 아닌 뭔가 낯선 문항들을 대하긴 하지만 너무 괴랄하고 너무 막 풀고 현타오고 이런 문항 말고 그래 뭔가 배워가는 것도 있으면서 뭔가 어 내 실력이 올라간다라는 그 느낌을 딱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엔제입니다 불꽃 엔제 진짜 이것도 또 유일무이할 거야 보통 인문엔제 인문엔제라고 막 나오긴 해도 선생님이 봐도 이게 무슨 인문엔제야 이런 거 많거든 어 그래서 다들 또 인문엔제라고 그러고 수업 들어놓고 아 현타왔어요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다 오세요 어 그래서 진짜 202호 때 얘가 지금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대빵 많이 팔렸어 다 팔려가지고 또 찍었어 또 찍은 게 더 팔렸어 감동이에요 알았어요? 올해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 믿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아주 또 잘 만들게요 잘 만들게요 그 다음 시즌2 시즌2는 제목이 좀 바뀌어 2등급을 뚫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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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루니까 먹을까 그래 이제 시즌1에서 조금 2등급까지 이제 어느 정도 왔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1등급으로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야 뚫어서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갑자기 어 해가지고 막 어 너무 어려워 이렇게 만들면 또 안 되니까 라인줄을 조금 더 올려서 번역대도 보시면 하나씩 위로 올라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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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올려 하나씩 알겠어? 하나씩 올려가지고 이제 약간 그 좀 어려운 문항도 낯선 4점짜리 어려운 문항도 좀 다르지만 그래도 또 여전히 쉬운 4점짜리도 다뤄가면서 여러분들 너무 막 갑자기 어 가량이 찢어지지 않게 알았어요? 어 그렇게 단계적으로 잘 올라갈 수 있게 맞는 게 시즌2입니다 알겠어? 시즌도 불꽃 돼 이제 요것도 나찬가지 작년에 엄청 많이 팔렸어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올해도 그럴 거라고 믿어요 알겠어? 2026 수능도 대박 날 거라고 믿어요 잘 만들도록 할게요 요것도 음 그 다음 야 불꽃지기파 이게 어? 어? 불지파 이건 아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선배들한테 야 이건 꼭 들어야 돼 김성은 강의에서 불지파 꼭 들어야 돼 아마 요런 얘기 많이 할 거야 어 내가 아까 말했지만 제가 개념 설명을 참 잘하는데 이 강의가 뭐냐면 이제 7월달에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는 아이들이 이제 8, 9월달에 어맘하게 들어줘요 그게 뭐냐면 전체적인 걸 한번 총정리하는 강의 총정리하는 강의인데 우리가 이제 9월, 10월달이 되면은 모의고사 엔젤을 엄청 많이 풀잖아 근데 우리가 문제만 계속 풀면 안 돼 문제를 풀면서 뭐 해야 돼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내용들을 총정리해야 돼 근데 총정리를 스스로 해야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스스로 잘 못해 스스로 잘 그리고 안 하게 돼 그래서 쌤이 같이 총정리해주는 강의야 알겠어요? 총정리해주는 강의 그러니까 요거 쌤이랑 같이 한번 총정리하면서 잘 따라오시면 도움이 무진장 많이 될 거예요 알겠어요? 불직파 요거 무진장 무진장 많이 될 거고 요거는 이제 어차피 7월달쯤에 나오면 뭐 이러면 하는데 여러분 이거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불직파는 아마 거의 100% 들을 걸 안 들으면 후회할 거야 알았어? 잘 만들 테니까 요것도 꼭 와서 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기출 총정리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3월 5월 요거는 4월이라고 썼는데 원래 이제 4월 학평했는데 올해 또 5월에 시험 본다 그러더라고 어차피 3월 5월 6월 7월 9월 사관학교 10월까지 해가지고 요게 이제 올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2026 수능을 위해서 보게 될 시험들이야 즉 시험들 날짜도 이미 다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고 시험들인데 어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님께서 올해 본 기출은 당연히 여러분들 꼼꼼히 보시겠지 어 그리고 사실 기출 100제에다가 기출을 넣어놨지만 그게 2026 올해 본 거에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또 올해 본 기출들을 쌤이 다 풀어본 다음에 거기서 여러분이 꼭 봐야 되는 걸 잘 선별해서 또 기출 강의를 이쁘게 만들어서 줄 거야 뭐 교재 사서 들어주셔도 되고 요거는 여러분한테 또 서비스로 제가 PDF 파일도 다 제공해 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PDF 파일로 다운받아가지고 들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강의로 들어주셔도 되고 뭐 교재 사서 들어도 되고 알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어 불꽃 모의고사 아 불꽃 모의고사 올해도 진짜 이렇게 말할게 수능 난이도와 딱 똑같은 어 불꽃 모의고사를 만들어 볼게요 알았죠 어 뭐 괴란하기 어렵고 모의고사인데 괜히 막 거기서 삭 막 달아가지고 막 현타 오고 뭐 봤는데 기분이 좋은게 아니라 막 슬럼프에 빠지고 이런 모의고사 말고 진짜 수능과 난이도 똑같아 정말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를 딱 본 다음에 거 난이도에 맞게 이번에도 그래 2025때도 6월 모의평가가 좀 어렵게 나오고 9평이 되게 쉽게 나왔어 그러니까 갑자기 다들 그러더라 야 9평이 쉽게 나왔으니까 수능은 불수능 나올 거야 막 왜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해 근데 그때 내가 어떤 캐스트 직원인 줄 알아? 이렇게 찍었어 얘들아 6월은 쉬었고 6월은 어려웠고 9월은 쉬었으니까 한 그 중간 정도로 나오지 않겠냐? 아 평가원이 바보냐? 그렇게 내야지 욕 안 먹고 그렇게 해서 잘 내야지 아니 뭐 갑자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렵게 내어서 욕을 미쳤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진짜 나 혼자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근데 정말 그렇게 나왔어 그렇지? 6월 9월 딱 중간 난이도로 정확하게 나왔다고 그렇지? 엄청 신경 써서 나왔다고 올해도 평가원에서 갑자기 막 어렵게 지금 가지는 못할 것 같아 분위기상 분위기상 그렇지? 뭐 이제 그러니까 쉽게 그렇다고 막 연락 쉬운 것도 아니고 하여튼 적절한 난이도로 잘 나올 건데 그 적절한 난이도로 잘 나올 수 있게 불꽃 모의고사 올해도 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제일 뭐 이 나이도가 제일 좋았어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쌤이랑 쌤이랑 2026 수능 만점 한번 받아 봅시다 알았죠? 목표가 무조건 만점이어야지 그치? 지금 뭐 목표가 저는 2등급이야 아이 그거 아니지 만점의 목표여야지 그치? 그러나 그러나 또 이건 있어 제가 터리클럼이라고 쭉 얘기를 했는데 봐봐 들어봐 어때? 저 언제 다 들어 이런 생각들지? 그래 쌤이 엄청나게 많은 강의를 찍은 이유는 다 이 퀄이를 풀 퀄이를 따라와가 아니야 우리 톡 가놓고 수학 특기 수학은 더욱더 수학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야 선생님은 니네들이 부족한 부분 잘 못하는 부분을 도와주는 역할이야 일단 무불계로 개념을 도와줄 거고 그치? 또 고유수학이 좀 약하면 고유수학 좀 도와줄 거고 또 주제별로 약하면 브레이크스루 특강으로 도와줄 거고 그치? 또 EBS가 혼자 잘 안되면 2,3,4,2,3 박사로 도와줄 거고 또 모의고사도 여러분 난이도에 맞게 잘 도와줄 거고 모의고사도 또 그것뿐만이잖아 2,3,3,0이라 그래서 쉬운 것만 빨리 좀 푸는 연습도 시켜줄 거고 2,3,4로 좀 빠른 것도 또 연습시켜줄 거고 또 기출도 막 거대하게 어렵게 어 이게 아니라 정말로 잘 선별해서 진짜 필요한 거 그것도 아주 잘 설명해서 귀에 딱 쏙쏙 박히게 설명해 줄 거고 이렇게 이걸 다 들으라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을 들으시면 되고 필요한 걸 들은 다음에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자기 걸 만들어내야지 만들어내야지 그래서 어쨌건 수학이 좋아지고 재밌어지고 신나야지 신나야지 그렇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 어 그래서 여러분은 결국엔 나 수학이 좋아지고 수학 푸는 게 신나고 더 하고 싶어지고 이렇게 돼서 결국에 지금 여러분이 몇 등급이고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수능날 가서 진짜 만점 받았어요 1등급 받았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게 그 역할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진짜 자신 있고 쌤 2012년에 런칭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잘 살아남아 있고 많은 아이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하니까 여기까지 있지 않겠니? 어 그리고 2026 때는 쌤 더 잘 될 거라고 믿거든 그럼 여러분 더 잘 될 거야 알겠어? 어 쌤 더 열심히 할 거거든 여러분도 열심히 하시고 알겠어? 어 그래서 쌤이 진짜 여러분 성적 올려드릴 자신 있으니까 일단 쌤이랑 한번 시작해봅시다 시작해봅시다 또 게다가 이게 메가패스니까 모든 선생님들 강의 다 들을 수 있잖아 어 쌤한테 필요한 거 듣고 또 우리 메가스터디에 좋은 선생님들 다 투성이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여러분 필요한 것들 또 가서 듣고 하면서 이렇게 들으면 돼 알았어? 어 그렇게가주 여러분 성적 하여튼 올려서 결국에 만점 받고 1등급 받는 게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까? 자 사랑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선생님의 2026 커리큘럼이었고 어 좀 이제 커리큘럼에다 보니까 좀 길게 오랫동안 얘기한 거 같은데 지금 끝까지 들은 건 맞죠? 주말에 그냥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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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의대요. 자 그러면 어 이제 무불개부터 쌤이랑 시작하면 돼 알겠죠? 무불개부터 무불개 12월 16일 날 교재가 입고될 거고 그 다음에 강의는 1월부터 딱 시작돼가지고 쫙 진행이 될 거거든 그거부터 쌤이랑 같이 한번 딱 시작해봅시다 여러분 교과 개념, 실정 개념 완벽하게 제가 정리해서 먼저 엄청 재밌고 잘하고 그런 학생으로 변신시켜드릴 테니까 알겠죠? 쌤이랑 한번 시작해봅시다 자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럼 강의에서 우리 뵙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